더! 야! 잘한다 더! 야! 잘한다 더! 그렇지! 우와! 으흑! 어? 좀 풀렸어? 몰라 아... 아까 없었나? 풀렸어 네 덕분에 다행이다 고마워 근데 너 정말 여기 왜 온 거야? 어? 진짜 이 샌드백 때문에? 아... 야! 눈 좀 감아봐 응? 눈 감고 있어봐 뜨면 안 돼? 어... 이제 눈 떠 데이트 코스로 원테이블 레스토랑이 좋다고 해서 원테이블 레스토랑? 미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원테이블 레스토랑은 이거야 뭐야? 응 음... 그럼 첫 메뉴는 뭔가요? 잠깐만.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. 저희 런던치킨 시켰는데요. 뭐? 아 그러세요? 런던치킨 시켰죠? 잠깐만. 자기 메뉴 잘못 받은 거야? 내가 손님이라도 짜증나겠네. 자기 생각을 해봐봐. 아 죄송해요. 제가 잘못 튀겼네요. 뭔 소리야? 아까 샴마가 런던치킨 오더 넣으셨는데 제가 잘못 보고 뉴욕치킨으로 잘못 튀겼어요. 자기야 뭐해. 사장님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먹어도 돼? 응. 야. 이거 치킨 샐러드야 감자 샐러드야? 두 개 단데. 다? 치킨이랑 감자 샐러드라고 이게? 맛있을 것 같아서. 맛없어? 아니야. 나름 먹을만해. 다행이다. 짠. 에? 이거 돈가스야? 어. 보기에는 이래도 맛은 있어. 우리 엄마도 맛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. 어. 맛있네. 아이. 탁싹했는데 다 눅눅해졌네. 시원이 지나니까 그렇지. 그런 것도 계산 못 했어. 미안. 야. 케이크 있는데 케이크 먹을래? 왜 그래. 맛있다니까. 그래. 무슨 디저트가 이렇게 나와나? 응. 그리고 이 씨끼들. 너 이걸. 설마 이거 다 집에서 갖고 온 거야? 어. 안 그래도 엄마한테 계속 전화 온다. 아. 안 되겠다. 왜? 뭔데? 아무것도 아니야. 뭔데 집어넣어? 껌. 무설탕이야. 맛있다. 그래. 이것도 먹어봐. 맛있어. 이거? 맛있지 않아? 어. 맛있다. 참. 링에 앉아서 들을 음악은 아니네. 그러네. 나라야. 응? 나 있잖아. 아 뭐. 빨리 얘기해. 너 좋아해. 알아. 아니 너 좋아한다니까. 그래. 안다니까. 어. 우리 말치 음악 나온다. 숨 한번 치실까요? 너. 저 음악도 준비한 거지. 응. 응.